저도 살 길 찾아가겠습니다. 침을 못 넣으면 뜸을 뜨면 되고 뜸을 못 뜨면 당약을 쓰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니 그 요망야말로 패짱 살리듯 하면 되는 것이지 도망만 치면 해결이 되냐 이 반푸나 힘들면 살려달라 소리도 치고 팔도 휘져보고 하다못해 주독에 부 빠진 놈 말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게야 패짱처럼 그에 맞는 당약 처방은 저기 나이가 많은 의원님이 할 겁니다 예마님 당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할 일 끝났으니 갑니다 네 할 일 끝났으니 갑니다